사모예라 18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예가 여러가지 나와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합니다. 군대도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민심도 도둑질하죠. 백성들의 마음도 훔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이런 행보를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흐를 찔린 거죠. 보통 후대타 하면 집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드물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아들이나 부인이 반란을 회칙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 아마 헤롯 대왕처럼 아들이나 부인을 다 죽이는 그런 악마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헤롯이야 그런 악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믿었고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자식이 자시를 대적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에게 흐를 찔린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신하들과 함께 밤새도록 도망을 쳐서 요단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 근처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손안에 넣게 되죠. 압살롬이 왕권을 손에 넣긴 했지만 민심은 아직 다윗 왕의 편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왕권은 허수합이다. 왜냐? 아직까지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은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다윗 왕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 왕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이제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전투가 시작되죠. 그 비참한 아버지와 아들의 전투는 하루종일 계속됩니다. 그 전투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밀림도 있고 또 진흙탕도 있어서 자칫하면 밀림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진흙탕에 빠지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또 떨어져 죽을 위험도 있고 진퇴양락 그러니까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전제를 가다듬고 이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전투라는 것이 멀리서 화살을 쏘고 이런 지금 지형이 아니고 백병전 양상입니다. 일대일로 붙는 거죠. 그렇게 전투가 지속됩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많이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아 18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 전투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아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이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진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암에 머리칼이 나무에 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가지 사이에 목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걸려버리니까 타고 있던 노세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몸만 대롱대롱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장군 요압이라는 장군이 창 세 개를 던져서 압살롬 가슴을 향해서 던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시체를 그 근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죠. 압살롬으로서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전쟁 승리 소식을 듣고 기뻐하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은 뿐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성박에 올라가서 대성통복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죠. 그리고 사모예라 19장 4절 말씀해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리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독특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랑 중에서 우리를 낳아 기르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가지 면에서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다윈씨 통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은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그 특성을 보면 세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보면 부모님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애정이죠. 압살롬은 부류 자식입니다. 부류 자식은 그래도 얌전한 표현입니다. 다윈세계는 원수 중에 원수죠. 원수 같은 자식 아닙니까? 자식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존재였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는 아버지의 거리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자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죠. 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할 정도입니다. 가려운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정도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면전에서 속였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떠날 때 다윗을 이렇게 속입니다. 사모예라 15장 7절이죠. 4년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요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를 면전에서 이 정도로 속일 정도면 얼마나 비열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차례대로 욕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다윗의 정권과 왕권이 자기에게로 넘어왔다는 걸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런 비참한 예가 가끔씩 등장하죠. 그 좋은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자가 로우벤이라는 아들이죠. 이 장자 로우벤이 야곱의 네번째 아내였던 어머니와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도 야곱이 시뻘게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되죠.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족장들이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유언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야곱 앞에 모여서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야곱은 장자 로우벤 부터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장세기 49장 3절로 4절입니다. 로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같아 선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네가 장자구실 앞으로 못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죠. 죽으면서도 로우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적합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압살롬의 연민이라던가 이런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압살롬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 중에도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예라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악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진다면 다윗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더라도 자기가 이기더라도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하면서도 아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보여주는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악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가치조차 살아있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아들의 존재를 아버지인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대성통곡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 짓의 종자여 악한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는 이런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면이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님 사랑의 특징은 자식에게 허물이 있어도 다 부모님 탓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부모님 사랑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부모인 다윗의 탓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그 후손이 취하고 있는 형국이죠. 사모예라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는 용서는 해줬지만 그렇다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죠. 그 칼이 지금 압살롬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찔러 죽이죠.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찌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 칼로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던 그 칼로 압살롬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무에라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메 다윗 네가 신하의 아내와 동침했으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내한테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악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절규, 그 고통 속에는 그 내면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압살롬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아들을 내가 만들었구나 내 탓이구나 이런 자기 내면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러죠. 자식이 잘 되면 다 그 공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좀 잘 못 되거나 자식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보통 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잘 가르쳤으면 내가 좀 더 잘 먹였으면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닮았죠. 우리 허물, 우리 잘못, 우리의 악한 것, 우리 못난 것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잘못, 책임을 하나님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내 탓이요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서 그 머리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내 탓이야 그러니 내가 당해야지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다위에서의 그 사랑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부모님에게 건심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가난하고 걱정이 많고 우한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들이 가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 탓이요 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번째 부모님 사랑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자식의 영광과 자식의 사랑과 자식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다위에서 배울 점이죠.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로마 6절 말씀입니다. 요합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빔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로미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왕이 대승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신하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들을 나라보다 앞세우고 아들을 왕권보다 앞세우는 다윗을 보고 신하들이 지금 화가 안나겠습니까? 생명받쳐 싸운 신하들 입장에선 화가 나랬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우리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는 완벽한 이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 고요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빨고 마시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시엄만 가슴에 달아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천천히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 사랑을 한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을 낳아주는 부모님을 학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룬 시대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학대하는 젊은이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반면에 장수하는 놀인들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일본처럼 전체 인구의 10%가 노인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넓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고 넓으면 달팽이 인생이 된다고 하죠. 누군가 앞에 나타나면 몸을 달팽이 집 속으로 넣는 것처럼 쏙 들어가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몸을 밖으로 내놓고는 움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비위 맞추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자식들이 기분이 좀 좋아 보이면 나와서 자식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자식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방 안에만 털어박혀서 자식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사람 대우를 해줘야죠.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키우면 그렇게 머리가 커져버린 자식들은 왜 이기적인 자식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끔찍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흰머리털 연아문 개를 뽑았다. 흰머리털인들 무엇이 어떠하리오마는 다만 위로 넓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흰머리를 보고 백발의 어머니가 쏘가리를 하실까봐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흰머리를 뽑았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죠. 유교권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왜 이럴까요? 성경이 사소오경보다 못한 책입니까? 예수님이 공자보다 못합니까? 유교의 능력이 기독교보다 앞선다는 말인가요? 왜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젊은이들은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까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기독교만큼 이타적인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읽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고 암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조차 우리 효심을, 우리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이기주의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이 무서운 이기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풍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네 가지 간단한 실천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애정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마음에 되새기는 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슴에 되새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식까지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모든 잘못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앞세우는 부모님의 사랑,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되새겨보는 습관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까요? 왜 망각할까요? 왜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할까요? 두 번째는 늙으신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죠.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2, 30년 후면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언대로 거둔다는 냉혹한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그 씨앗은 내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언대로 거둡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외 모든 사랑의 실천은 헛것입니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4단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아멘 여기에 형제라는 말 대신에 부모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님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사랑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부모님 사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월한 진리죠.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놀라운 언덕을 잊어버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학대한다면 또 넓으신 분들을 냉대하거나 냉혹하게 대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한다면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매일 한 번씩 되새겨보자. 나이 되신 부모님의 입장과 내 입장의 처지를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잊지 말자. 겉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사랑은 전부 위선이고 실패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 속에 깊이 깊이 기억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의 생을 치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은혜로 알고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늙으신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만큼 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 체험케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